뭐? 엄마! 어? 다 됐어요 보세요 그래? 응 엄마가 지점분하게 써준 거 내가 싹 정리해갖고 이렇게 다시 쳤어요 와, 깨끗하다 아니, 근데 이게 다냐? 인쇄됐으니까 그렇죠 아니, 근데 지도도 이렇게 컴퓨터로 나오니? 그럼요 엄마 요새는요 작가들도 다 컴퓨터로 써요 엄마처럼 파진해서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필요한 부분 찾아서 탁탁 수정 보안하고 키를 탁 누르면 자르르르륵 자동 편집되고 얼마나 편리한데요? 예, 탁탁이고 자르르륵이고 난 앞만 편리해도 기계 얘기는 용어 만들어도 골치 아파 자, 이거면 됐다 엄마 그리고 이거는요 엄마가 가시는 지방별로 카드마다 하나씩으로 해갖고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가시는 데마다 엄마가 하나씩 뜯어서 들고 다니시게요 메모도 하시고 응, 그래? 응 고맙다 응? 뭘요 충무 상주 응 또 여수 응 그래 응 근데 감사합니다.